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많이 한번 쿵 떨어뜨렸을 때 내 마음도 쿵 떨어지는 이런 마음을 느낀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어제 갑작스럽게 아이타이천 데이터를 SN에서 탐나인 결과 발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블로그가 올라오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죠. 이상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이번 주는 아주 이 아이타이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발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탐나인 결과 발표 SN에서 안 한다. 라고 해버리니까 이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딱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 회사가 세력이 되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희한하게. 뭐 스텝이 좀 꼬여버린 상황처럼 되어버렸죠. 자, 지금 주주 한 명이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발표 안 한다. 만약에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발표하든 안 하든 간에 그때 가서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발표 안 할 겁니다. 탐나인 결과 발표 안 해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빨리 회사에서 공지를 좀 해야 됩니다. 전체 회사 입을 통해서 나와야죠. 지금 이게 블로그가 거짓말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듣고 내가 이렇게 블로그에서 쓴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찌라실 뿐이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대감이 잔뜩 일어날 만한 환경이죠. 기대감이 잔뜩 일어날 만한 환경이었는데 여기에다 대고 이제 기대하지 마시오. 이렇게 찌라실 딱 뿌려서 개인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어? 이거 분명히 공지사항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 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개 개인 블로그가 저렇게 쓴 상황이니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을 겁니다. 회사 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서 들은 거를 그냥 쓴 거죠. 회사 거짓말 했을 리도 없고 그래서 아마도 사실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주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건 정말 회사가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찌라실 뿌려가지고 안 한다. 찌라실 뿌려서 개인 심리 흔들고 공매가 지금 걷어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쭉 내려서 겁이 나니까 오전에 고며들이 흔들어버리면 아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가 보다. 그렇게 만들고 뭔 소리야 하고 다시 매집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래도 단기 투자하는 분들도 다 주주들이죠. 그런데 단기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소식 때문에 심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려서 팔았다 그러면 팔고 나니까 왔다 그러면 상당히 이거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빨리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개 개인 주주에게 알려줄 만한 내용이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찌라시 형태로 이렇게 돌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회사가. 회사가 이 부분에서 공지상을 통해서 이미 자기들이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만회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만회해야 되겠죠. 공지상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발표한다 안 한다. 이걸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는 재료가 될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흔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위로 정해져 버렸죠. 지금 나스섬을 0.5% 하락하고 있는데 당연한 하락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틀 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죠. 8% 9%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지수가 9% 올랐는데 이게 더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가 보다. 왜냐 너무나도 강력한 상승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CPI 지수가 너무 완벽하게 나와버렸죠. 이런 상황이니까 더 올라가도 된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죠. 지수 9% 오르고 0.5% 조정은 아주 건전한 순거력이다.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 팔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추세는 이제 방향을 위로 바꿨다라고 보십니다. 이게 이제 방향이 다시 밑으로 바뀌려면 이게 갑자기 어떤 큰 악재가 터져서 0.5%가 아니고 한 2% 3% 4% 이렇게 확 내려와야지만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HLB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금 보면 JP신한한국이 들어오죠. JP신한한국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방향은 상당으로 정해진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마이너스 2.5%까지 내렸죠. 그러고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생명과학도 올라서고 있죠. 오전에 흔들어 대고 생명과학도 오전에 흔들어서 마이너스 2% 정도 흔들고 다시 올라가죠. 신한이 사죠. JP가 쭉 팔다가 지금 들어와버렸죠. 다시 천주 흔들고 한국이 좀 짓누르고 있고 제약도 회복 다 했죠. 오전에 마이너스 3%까지 밀었습니다. 글로벌도 글로벌은 뭐 크게 영향을 받죠. 마이너스 1% 하락하다가 이제 보합이고 테라피텍스는 아직도 좀 헤매고 있죠. 아직도 그 부분에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ITH1 이미노미익에 대해서 투자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가장 크게 연결고리가 큽니다. 연결고리가 아주 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도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1.8% 내리고 있는데 오전에 무려 14.5%까지 내렸습니다. 이거는 그 찌라시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회사가 찌라시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거죠. 이거는 이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개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게 주주에게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죠. 내용을 공개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내용을 주주에게 한 명의 주주에게 알려준 그 내용은 모든 주주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입을 통해서 공지를 좀 빨리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FID가 왜 그렇게 발표를 많이 안 한다면 왜 안 하는 거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게 있지만 HLB입니다. HLB 혼란을 부추기고 있죠. 여기 발표를 한다. 여기 발표를 한다 했는데 주주에게는 한 명이 주주에게 안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회사가 공지사항 한 게 이게 맞는 건지 회사 입을 통해서 회사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전달하는 거야. 내 블로그에 회사 들은 내용을 쓰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상충이 되죠. 지금 그렇게 상충이 되게 흔들어 놓고 주가를 흔들어서 JP 신한한국이 걷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찌라시 뿌려가지고 겁을 주고 물량을 걷어간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보기가 너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보기 안 좋다. 그래서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해명이 필요한 겁니다. 해명. 해명이 좀 필요하다. 저 블로거가 이야기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전달을 한 내용이었다. 회사 입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동요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이 주가 내려온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내려온 거죠. 그런데 모든 정황은 ITH1 데이터 OS는 아주 길게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틀림없죠. 이거는 틀림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은 오늘 순고루기입니다. 순고루기 순고루기를 하는 시장인데 코스닥 쪽에 800억에 9배업 팔고 있죠. 나스세물이 0.5% 내리고 있죠. 이런 분위기의 셀틀림을 보시면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살 낸다고 그냥 끝나나? 아닐 겁니다. 이렇게 박살 내고 JP 신한 한국 골드만이 매도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야? 어디야? 참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이 날이었죠. 17일 날 17일 날 미증시가 3% 올라섰었는데 3%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죠. 미증시가 1.8% 올랐는데 이걸 4.4% 4.5% 끌어내리고 있죠. 이 날도 나스세물이 이렇게 올랐는데 시장은 좋았습니다. 오늘하고 약간 비슷하죠. 분위기가 그런데 4.5%를 내렸죠. 그리고 그 내린 주체가 누구였냐? JP 신한 한국 골드가 똑같은 반복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뭔 소리야? 사면 되지. 그러고 5% 올렸죠. 지금이 딱 그런 케이스죠. 이건 거의 주가 조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돈의 힘으로 그냥 갖다 찍어 누르죠. 내릴 이유라도 있으면 그런가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적도 아주 잘 나왔어요. 실적도 실적도 아주 잘 나왔고 직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실적 다 잘 나왔다고 인정을 하고 있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넌 내려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공매도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셀티온 상황을 보면 미국은 실적 좋다 그러면 무조건 상을 주죠. 안 좋다 그러면 벌을 주고 얘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도 좋아 실적도 좋아 다 좋은데 아 몰라 내가 내리고 싶으니까 내리는 거야 이놈들아 내가 주인인데 까불고 있어 내가 공매도야 내가 이러고 있는 사람 아무튼 이 셀티온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리고 나면 또 올라가겠죠. 찍은 누르고 있고 공매도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동네북이죠. 동네북 공매도가 신입니다. 우리나라 주지판에서 특히 제약바위 공매도가 신입니다. 제약바위 뿐만 아니고 코스닥은 공매도가 신입니다. 주가의 방향은 신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 공매들은 알고 있죠. 내가 내리면 내려가는 것이야 이놈들아 내가 바로 신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JP신한 한국이 사면 안 내립니다. 못 내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JP신한 한국이 파라신가 내린 겁니다. 그러고 올라가는 선은 흐름입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위로 올라가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JP하고 신한 한국이 찌라시 뿌려놓고 열심히 추석담고 있죠. 빨리 겁들 먹어 겁들 먹어 겁들 내 야 이봐봐 테라피틱스 내려가잖아 이거는 세력들이 혼출을 하는 종목이죠. 공매가 안되는 종목이니까 딱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실수를 한 거다 라고 하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아주 엄청난 혼선을 줬죠.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된다라는 얘기겠죠. 발표됩니다. 전체 데이터 물론 전체 데이터 및 분석 결과는 발표됩니다. 탐낸 결과는 10월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좀 학회서 저명학회서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저명학회가 여기겠죠. 여기일 텐데 내가 SNO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우스운 거죠. 이게 지연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여기에서도 발표 안 한다 라는 건지 지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상 꿍꿍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회사가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상방으로 정해져 있다. 제피신한국이 매수하는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이제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중증서가 내일 모레부터 진행되죠. 이때는 아주 엄청나게 들썩이는 지금 상방으로 크게 들썩이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